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04310이 되겠습니다. 현재시간 3월 5일 오전 11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 및 기능성 음료 제조를 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제품으로는 마이녹실이라는 탈모치료제가 있구요. 또 미에로하이바라는 식이성 섬유음료가 주요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신약 파이프라인으로는 제2형 당뇨가 지금 현재 이상에 들어가 있구요. IMD라는 이제 현재 4가지 약물들이 지금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MD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약물들을 조금 더 개선한 그런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종류만 지금 현재 인상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최근에 사전피임제 이제 야루수정이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이제 좀 더 매출이나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어 그리고 또 이제 현재는 먹는 임신 중단 약물 미푸진이 국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미푸진이라는 약물이 국내에 도입하고 공급하게 된다면 현대약품의 매출이나 실적을 또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살펴보시게 되면 약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3.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오늘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약품이라는 기업도 어느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제 전 이후 미국 중시에 미국 국채금리가 재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게 되었구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이런 국채금리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지 않고 그냥 최근 국채수익률 급등을 주먹할만하고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고만 말을 해가지고 이 의장 발언에 대한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인 코스피 지수 또한 어느정도 영향을 받고 1.5%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현대약품 또한 오늘 약 3.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렇게 현대약품 같은 경우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승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추세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보고 있구요. 상승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주에는 지수의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구요. 상승하게 된다면 이 위쪽에 있는 9,100원대 강하게 뚫어내며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지수 자체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상승추세선 이탈하며 하락하는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일단은 재무제표 살펴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19년도부터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21년도에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야로주정이 식약처 품목을 획득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좀 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은 이제 주가 또한 계속해서 우상해 할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또한 이제 미푸진이라는 임신중당 약물이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미뤄보았을 때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푸진 같은 경우에 국내 도입이 되게 된다면 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우상해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구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제 지수만 약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좀 큰 폭으로 상승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많은 양 매도를 했고 개인이 조금 많은 양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야지만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동향 또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구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니 현대약품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요. 가장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요. 이 초록색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추천해준 종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월 26일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해줬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14분부터 실시간으로 리딩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이제 먼저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9시 1분부터 추천 종목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평소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이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추천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는 이제 종목명과 그리고 기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이제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목표가에 달성하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목표가에 달성했다고 알려드리고 있구요. 혹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오전, 장, 초반 시황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어느정도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구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